이 포토의 전자 생산대 시간에서부터 잊지 마세요 자, 흥분하는 한개 제라인 지금은 강 농장에 왔는데 지금은 겨우 봄이 된다고 감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때가 가을이 되면 이제 감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 하는데 모든 나뭇가지를 저쪽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뭇가지를 옮겨야 된다. 자 이제 나뭇가지를 잘 옮길 수 있죠. 옮겨서 저기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알겠죠. 소율이 강아지풀 좋아해요. 어머 여기는 매실나무 매화나무 매화꽃이 지금 봉우리가 올라와 있어요. 좀 있으면 예쁜 이마꽃이 피겠다. 여기도 꽃 많이 피겠다. 요아야 소율이 잘하네. 소율이 봤어? 여기 꽃 피려고 하는 거 봤어? 꽃 피겠다. 여기도 꽃 피겠다. 내일이 뭐 만개하겠다. 어머나 이거로 핀다. 피고 있다. 여기도 피고 있다. 어머나 피고 있다고요? 응. 이리 와봐 지원아 여기 밑에 있어. 애도ом아. 여러분 방금 두개 입yen lovinglah이. 오 장난이 많아요. 너무 잘하네. 그러니깐이 목소리가 숨겨진 못러내줘요. 몬하니 꼬리에 앉아봐주세요. 바쁘러니 우리 귀한이의 팥을 닦아라. 매화꽃 많이 피겠다. 세상에나 이거는 가비 하나 끊어가면 핀다 이건 호두나무 아이가? 호두나무 나무 굵어졌지? 이봐라 언니랑 수혜리 조심해요. 조심조심 옳지 평행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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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JEK cycle cerebral 의니와 관 courts 청양고추 오빠랑 오빠랑 도와줄게 오빠랑 오빠랑 도와줄게 오빠랑 도와줄게 오빠랑 일어나 도와줄게 두부 allevi 모빠랑 노리는 소원 발라erver 장동시aff 왜 Boral 우리 매년 매실 열매로 매실청을 담았지? 우리 담았지? 여기 매실이라고요? 맞아, 열매를 주머니가 매년 소영이랑 같이 매실청 담는 것 같고 열매 흘리는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너무 피겠다, 너무 이쁘다 그렇지? 우리 담았지? 음? celebrate 한편으로 가다 뭐죠? 워낙은 다닦아보고 잘 보이네 최빈이 뭐해요? 오늘 뭐하고 있어요? 이거 뭐해요? 오! 씨앗이네 네, 씨씨야 엄청 많이 모아야죠? 우리 바람쥐에요?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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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 존, 조심. 빼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빼도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그래, 먹고 있어.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